구글 아이큐 테스트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이게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이거 봐봐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공식 아이큐 테스트 2020 어? 2021? 최신 버전이 있는데? 어 이걸로 갈게요 일단은 최신 버전보다 좀 인기가 많은 어 아이큐 테스트 시작하면 되죠 빈칸에 알맞는 거 당연히 7번이지 빈칸에 알맞는 거? 1,3,5 당연히 55지 빈칸에 알맞는 거? 어... 이건 뭐지? 뭔 규칙이 있나? 규칙이 있는 거 맞아? 이거 일단 다른 문제 넘어갔다가 여기 다시 와도 되는 거잖아 일단 다른 것부터 좀 풀자 시간이 없다 지금 38분 남았죠? 빈칸에 알맞은 양식 이게 또 뭐야 이거지 2번이지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길어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넓어지고 이거는 다 같이 커져야겠지? 빈칸에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세요 뭐야? 뭐지? 음... 이거는 이거랑 이거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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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에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세요 에이? 그러면은 가운데 별이 있어야 되고 잠깐만 별이 하나가 있는 곳은 사라지고 정답이 없는데? 잠깐만 아아 1번이다 1번 빈칸에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세요 이게 뭐야? 1, 2, 3, 2, 3, 4, 3, 4, 5 아닐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나? 이게 그거잖아 1, 2, 3, 가로로도 1, 2, 3, 세로로도 1, 2, 3, 그리고 두 번째 줄은 2, 3, 4, 여기도 두 번째 줄은 2, 3, 4, 3, 4, 5 아닐까? 여기 5 아닐까? 빈칸에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세요 누가 봐도 동그라미 아닐까요? 동그라미만 두 개 있는데? 7, 4, 4, 3, 4, 4, 3, 4, 4, 5 세모랑 네모는 세 개씩 있잖아 동그라미겠지 빈칸에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세요 다 더해봐 이런 건 7, 7, 14, 19, 25 25, 13, 이건 21인데? 아닌가? 더하는 게 아닌가? 여긴 또 숫자가 되게 적네 뭐지? 1, 3개 있고 2, 2개 있고 3, 하나 있고 5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어우 빡세인데? 빈칸에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세요 뭐지? 심지어 요거랑도 요거랑도 모양이 다르긴 해 십자가가 3개야 하트도 3개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클로버란 말이야 색깔 달린 거는 3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7번이야 빈칸에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고 음... 이 세모랑 이 세모는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 동그라미랑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럼 요렇게 있으면은 길어지기만 하겠지 맞겠지? 빈칸에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세요 음... 뭐 포켓볼이요? 1, 0, 1 4, 4, 3 음? 아 9... 9가 6하고 3으로 나눠줬어 그리고 얘도 4, 4, 1이면 9잖아 네? 8, 7인데요? 뭐지? 15? 잠깐만 반대로인가? 4 6번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9인데 6하고 3으로 나눠줬어 4, 4, 1로 나눠줬어 약간 이거 0이 막 마이너스 같은 거 아닐까? 그냥 6번 아니야? 6번 갈게요 빈칸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세요 아니 이건 또 뭐야? 뭐지? 아! 알았다 이거 좌우 대칭이네 그쵸? 요거랑 요거랑 대칭이 되고 요거랑 요거랑 대칭이 돼야 돼 요거는 그냥 스스로 대칭이 되니까 요것도 서로 좌우 대칭이고 요것도 스스로 좌우 대칭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인 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2번 빈칸에 알맞은 양식을 선택하세요 여기 겹치고 여기 겹치고 안 겹치니까 그냥 4번이겠지 어어? 아니야! 나 뒤에 안 푼 거 있어요 40번 벌써 다 됐네? 요거 뭐냐? 일단은 1번 3번 4번 5번 중에 하나야 2, 2, 3 음! 음! 잠깐만 2개 어? 잠깐만 나 알겠다 요거 2개고 요것도 2개고 일단은 여기 하나 있어야 돼 오케이 느낌 많았다 여기도 요렇게 있어야 돼 일단 아래 삼각형 요것도 하나씩 1번이다 1번이다 자 어떻게 제출 확인 뭐야 내 이메일 적으라고? 나이 뭐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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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아니 아 돈 내야돼? 아 이거 할라고 돈 내야돼? 아 이거 다른 사이트 없어요? 아 원래 이런거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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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8,800원이라고? 8,800원이면 스팀게임이 하나야 패키지 하나 참자고? 궁금한데 해달라고요? 기다려봐 아 거의 무료에요? 아 잠깐만 아 결제 취소 결제 취소 어 진행 중간 거의 무료에요? 아 여긴 또 멘사야? 어 요걸로 갑시다 어 이거 뭐해야돼? 멘사 유형 테스트하면 되나? 아이큐 테스트 저거 아이큐 아니고 멘사라고요? 뭐 아이큐 테스트 따로 있는데? 여기 누를게 멘사 유형 테스트 지금 하면 되나요? 어 어 D 어 이거 클릭하는거 아냐? 아 여기 있구나 D 아 이거 이렇게 푸는거구나 비슷하네 뭐야 이건 좀 다른데? 셔 셔 셔 셔 셔 셔 에이 맞지? 어 다음 페이지로 아 이건 중간중간 광고가 있어서 무료인가 보다 이건 H 끝났나? 갑니다 뭐 어떻게 되는거야? 138이면은 한 이쯤 될거 아니야 138 0.1%인데? 거의? 아니야? 이렇게 보는거 아니야? 이게 140이고 이게 139고 이게 138일거 아니야 요거 딱 대면은 요거 옆에 대면 되잖아 옆에 대면은 한 0.05 되겠는데? 거의? 138 어? 내가 한 이쯤에 서식한단 말이야 이쯤에 어? 아 그러면은 어 상위 0.1%다 맞지? 요정도면은 우리나라 에 뭐 세계에서 0.1%입니다 상위 0.1% 음 아무튼 아이키테스트 여기까지 하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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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